모든 수험생 여러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지금까지 잘 준비하셨으니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대박나십시오.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잘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노력했던 만큼 편안하게 재미있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공부 다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날은 정말 운도 다 좋아서 찍으면 다 맞을 정도로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수능 걱정보다는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전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수능장 가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좀 걱정한다는 마음보다는 결과가 모든 분들이 다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실 거라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하던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성 라이온즈 투수 홍보원입니다. 오늘이 이제 수능 날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아마 하시던 대로 하면 좋은 결과, 원하시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항상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내일이 수능인데 1년 동안 잘 준비한 거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 수능 잘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이팅입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. Doctorsea coHz 음료 어! 우리 사이버